온 세상이 너를 닮은 꽃빛으로 반짝일 때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하지 못했죠. 3월. 제가 근데 분명히 개념 강의 때 마지막 이야기 했잖아요. 3월 현역분들 어려워하더라. 작년에도 컷이 상당히 낮았고 윤사는 절반만 넘겨도 3등급 나올 수 있어 적중했죠. 그리고 아마 저를 따라온 종자로들은 문제 풀면서 어? 괜찮은데? 다 배웠던 건데? 닐컷 보고 깜짝 놀라. 뭐야? 표점 기대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 했잖아요. 수능의 기조가 바뀌어서 고난도 문제가 4문제 이상 나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정답률 거의 30%대 문항들이 생윤이든 윤사 등 다 4문제씩 포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헉헉헉한 겁니다. 채점하다가 막 한 페이지에서 9번 10번 긋고 찢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국어 문제 풀 때 좋았지? 국어에서 갑자기 어? 이거 생윤에서 봤던 개념인데? 거울 뉴런? 와 대박. 오늘 느낌 좋아. 느낌 좋은데 느낌 망한 거죠.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작아져 버린 거지. 지금. 그래서 생윤. 근데 3월 교육청 제가 그래서 제말 관심을 가져라. 시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서울시 교육청 문제들을 보면 참 매력적인 선지들. 정말 출제가 참. 아 멋들어진.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했을 때는 생윤에서 아 이런 거 수능에 나왔으면 참 좋은 건데. 라는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 생태계의 불간섭의 의무에 예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작년 3월에 나갔잖아요.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여러분 아 이거 가치는 생명체와 가지는 가치는 외제적 가치도 있고 내제적 가치는 그럼 뜻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잘로는 기출 때 해드릴 겁니다. 내제적 가치. 근데 개념 때도 해드렸어요. 인간의 좋음이나 경험. 가치평가와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 갖는 가치. Inherent value. 내제적 가치. 어? 이런 것들. 개념 되게 중요한 거죠. 해외 원조? 원조 주체의 이익? 이거 너무나 천지 보고 빵 터졌잖아. 원조 하는데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된다. 막 유니세프에 기부하면서 저도 돈 주세.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그건 있죠. 해설 강의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분들 있지만 해설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싱어 저게 만약에 수능에 출제되면 싱어는 해외 원조 하면 원조 주체의 만족감 이익 증진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기부하고 기분도 좋고 내가 선호하는 말을 실현했거든. 실제 이번에 내가 유니세프 기부했더니 팔찌를 줬어요. 너무 아름다운 팔찌. 저희 자녀들 나눠줬죠. 원조 주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죠.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홉스의 자연상태. 홉스의 자연상태인 정의와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는 결국 평가원 재이석이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봤더니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6월 달에 윤사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난무하는 자연상태라고 출제했던 애들이 엄청 틀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생윤으로 넘어온다니까요. 생윤의 수능에 그게 넘어오고. 교육청 다시 출제하고. 맨날 시민부격증 틀려놓고 막 씨불씨불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배정의 파트는 롤스, 노직, 왈처. 롤스는 웬만하면 잘 암기하시고. 사회계약설도 외우라고 했죠. 제가 사회계약서. 외우라고 한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따라오실 때, 커리 때. 뭘 외우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외울 건 외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교육청 문제는 결국 평가원의 재활용. 이거 수능으로 출제했으면 일컷 100% 45예요. 41로 안 나오겠죠. 우리가 공부할 건 수능을 대비하는데 수능은 새로운 걸 낸다니까요. 그 새로운 걸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냐. 연계교제. 연계율이 50%라 할지라도 연계교제. 그리고 원전인데 필요한 원전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수능을 다 만점 받겠습니까? 그러면 사탐 한 두 달 공부하면 끝나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탐 2년 하잖아. 제가 현장에서 분위기를 안다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윈터로 들어와요. 사탐을. 사탐 2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1년밖에 안 남았고. 이제 230일 때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잘 따라와야죠. 윤사. 와 대박이죠. 윤사도 자연법, 스피노자, 자기 보존의 감정. 이의 작용성. 와 이런 것들은. 그럼 보세요. 이의 본체는 무의하다는 이황의 공통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댓글 남겨보세요. 제가 질문 몇 개 던질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커리의 핵심이에요. 이의 본체는 무의하다는 이황의 공통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 이황은 그러면 이 자체의 작용성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 연계 유지에 있습니다. 그런 게 수능이죠. 이런 건 교육청에서 문제 낸 건 아주 잘 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은 틀린 건 내가 볼 때는 윤사는 아직 사회사상까지 공부 안 됐거든. 앞부분 지금 막 성리학 하다가 막 허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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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다가 막 포기. 이황이 아 지폐 찢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시험은 전반적으로 수능의 기조를 반영해서 고난도 문제가 늘었다. 그리고 여전히 교육청 문제는 평가 문제의 재해석이고. 그리고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제시문들이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 3월 학평 해설할 때 되게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칸트는 도덕법칙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그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란 것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보여요. 칸트한테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은 두 글자로 뭘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려워지거든요. 수능이.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목을 사탐해서 선택하던 표점의 유불리를 가져다가 없애려는 Fairness, 공정성.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월이 지나갔고 벌써 4월로 갑니다. 두 번째 커리가 열려서 잘 노는 기출이 오픈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질문해요. 잘 되는 기출은 뭐고 잘 노는 기출은 뭐냐? 잘 되는 기출은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 있는 학습서로 5개년치 평가원 아주 두껍게 한 문제당 해설 이만큼씩 해가지고 정말 빗다머린 눈물 갖고 쓴 책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출 문항을 거기서 풀어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잘 노는 기출은 뭘 할 거냐면요. 방금 던진 질문처럼 질문을 던지면서 기출 문제도 분석하는데 OT 꼭 보세요.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는데 대표 기출 문항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화 개념, 개념 때 했던 대로 심화 개념을 가져다가 이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복습하고 전개시키고 연계 교재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 여기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의 흐름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아시는 분들 답변 달아보세요. 고자. 이번에 수특 아주 재밌었어요. 제가 수특 나오면 하루만에 다 풀어본다 했죠. 그리고 더 분석해보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고자는 인, 어질 인이 내면에 있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성무선학설인데. 정답 드릴게요. 인정합니다. 신기하죠. 성무선학설인데. 고자가 말한 인과 맹자가 말한 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맹자가 말한 대체와 소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칸트는 행복 추구를 의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활동은 그 자체로 사랑받는다. 그 자체로. 이런 표현들. 중요하죠. 이건 올까요? X일까요? 생윤 볼까요? 생윤. 도가. 도가에서 통치자는 백성의 배를 채워주는 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테일러는 도덕 주체. 테일러의 도덕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 해당한다. 이건 작년 순환. 레건. 인간과 동물의 내재적 가치. 인간과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는 동등하다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플라토는 수호자의 재산을 공유시키는데. 그러면 수호자는 생필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롤스는 무지의 베일의 개인은 사회조직의 기초, 정치현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이론의 원칙, 인간심리의 법칙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롤스의 무지의 베일의 개인들은 정의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무지의 자각의 향연이 펼쳐지는 게 이강입니다. 무지의 자각. 소칼테스가 말했던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져다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1단계 강의이고 개념이어서. 그걸 확장시켜서 수환, 그리고 기출, 모든 걸 총망라한 원전까지.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생윤에서도 그렇고 윤사에서도 그렇고. 도가. 도가가 유교인 척 한다니까요? 너네가 말하는 인자는 인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 때 엄청 했어요. 이거 힙합 디스 하듯이 디스 하는 거다. 그래서 도가가 유교인 척 할 걸? 그때 틀리지 마. 그랬더니 우리 종자러들은 잘 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수능 해설 하실 때 끼워 맞추신 거 아닙니까? 뭘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는 건 젠가 때, 젠가 때. 젠가는 빼는 거네. 퍼질 때 하시고. 수능은 이제 장난 없어요. 1컷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커리를 잘 따라오시고. 이 차이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정말 잘 써있는 기출 해설서고.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흐름이 되면서 문제의 흐름을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 질문의 향연 속에 들어오셔서 3월은 이제 끝!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에피테토스의 이야기처럼 팔이 막 이렇게 비틀어져도 아! 그가 아니라 그거 부러졌지 않습니까? 3월 반짝반짝 끝났어요. 끝난 거 인정하시고. 두 번째 커리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랜만에 캐스트로 들어왔는데. 다음에 또 다른 캐스트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노는 기출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